여러분들과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마지막 날 연말 저녁 부흥회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 같이 은혜를 나눈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눈 것이 좋을까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가 이 연말 저녁 부흥회도 역시 우리 예수님의 성탄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같이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그 먼 데서부터 이렇게 달려 나왔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고백하는데 2절 말씀 끝을 해보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경배하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배하러 왔노라 구약 성경은 오실메시아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실메시아와 앞으로 다시 제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기록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며칠 뒤면 오시냐면 9일 뒤에 오세요 9일 뒤에 25일이 9일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또 꼭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단서는 달지 마세요 그거는 그저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오셨다라고 우리가 같이 기념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자라고 정한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같이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 이 사건보다 인류의 더 큰 역사는 없어요 징기스칸이 전 지구촌 3분의 1을 정복했다 그게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심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구원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피조물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유일한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그를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가장 큰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가 뭐예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이것은 우리 창대교회만의 핵심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절대 타협불가 나의 꿈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 너 왜 왔냐 그랬더니 경배하러 왔다 왜 왔냐 그랬더니 친구 만나러 왔다 그러지 않고 왜 왔냐 그랬더니 밥 먹으러 왔다 그러지 않잖아요 왜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여러분은 오늘 창대교회 왜 왔습니까? 다시 한 번 여러분은 이 창대교회 오늘 이 저녁에 왜 왔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연말 저녁봉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저절로 하나님이 동방 박사 앞에 나타나서 경배 받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동방 박사들은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경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과정이 오늘은 이 마태복 2장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과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동방 박사들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요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나신 것을 확신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겼어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그 먼 곳에서부터 올 수가 없겠죠 이 동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통영상 메대와 파사 지역을 동방이라고 합니다 메대와 파사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이란, 이라크 지역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그쪽은 천문학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 왜 별만 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별만 본다고 해서 그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 별을 메시아의 별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느냐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고 온 날, 하고 온 날 하나님이 한 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노래 노래하고 7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그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히브리인들이 매상 부르는 한 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우리에게 나타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노래를 너무나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당히 지식적인 면이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페르시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큰 별이 나타나면서 야! 갑자기 왜 별이야?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그렇게 날마다 노래했던 그 한 별이라고 하는 거 민숙이 24장 17절에 나와요 그 한 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노래를 그 박사들이 떠올리는 거예요 야! 그것이 진짜 메시아의 별이 그들이 말대로 나타났구나 여러분, 여기서는 성령의 역사심이 반드시 들어가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이면 성경책을 끼고 여기저기 교회 가느라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에서 TV 보는 사람 더 많아요 그들은 주일날 그렇게 많은 예수쟁이들이 교회를 가는데도 왜 관심이 없고 왜 교회 안 갈까? 성령에 만져주심이 없어요 성령에 깨우쳐주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크게 나와도 그들에게는 소음 공회로 들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에서 들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가르쳐주신 은혜가 있다는 증거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일주일 내내 왔는데 오늘 마지막에 또 왔어 이 저녁 시간에 뭐하라고 또 왔냐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요 동방 박사들에게도 이 성령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먼 동방에서부터요 별 따라와 또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안내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할랄리아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요 그리스로를 찾아 나서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구경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천문학의 대가들이에요 평생 별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별이 있다면 별이 막 팍 나타났어요 막 움직이는데 우와 별이구나 그리고는 지 볼일 본 게 아니야 그 별을 따라가기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별을 쫓아가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박사들은요 절대로 별 구경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신앙생활 구경꾼 아니에요 구경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직접 나서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믿음에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결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른 겁니다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식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3일체까지 다 알아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행동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함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식의 신앙생활 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머리로 신앙생활에서는 종교인 되고 맙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도란 말 있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먼데서부터 그 별을 따라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그 메시아를 만나겠다고요 그 먼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기다렸겠어요 요즘처럼 버스가 있나요? 비행기가 있나요? 무조건 낙타 타고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겁니다 혼자만 갔겠어요? 막 떼고리로 갔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먼 길을 고통과 희생과 힘쓰고 애쓰는 것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산도 넘었을 것이고 강도 넘었을 것이고 때로는 추위와 그리고 배고팠을지도 모르죠 때로는 어쩌면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마치 파월처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가는 거예요 자기들 가족들의 염려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동안 그렇게 연구했던 업적들 아직도 더 연구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예요 여러분 제발 올해 성탄주일 예배에 그냥 앉아서 성탄절 맞이하지 마시고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행동하고 움직였던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예수 크리스로를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들썩이는지 몰라요 저 태국의 불교 국가도 성탄절에 틀이한다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도 성탄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을 축제해요 그러나 그들의 축제와 우리의 다른 것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요 예수 크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 그저 징글벨 징글벨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예수 크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자로 성탄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말이에요 왜 별을 보고 기뻐했는지 중간에 사라졌거든요 별이 중간에 자기들을 이끌고 가다가 갑자기 싹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서 했느냐 예루살렘쯤에서 없어졌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난리난 거예요 여러분 별 못 봤어요 소동이 일어난 지라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 왕까지 나서서 이게 뭐야 무슨 별이 나타났어 그들도 다 상식적으로 알죠 헤롯은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이 얘기합니다 당신들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도 경배하겠다 가서 죽이겠다는 말이죠 일대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을 찾겠다고 여러분 세상에는 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별이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말씀이 없는 곳에서 말씀을 찾으려고 하니까 빈곤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피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결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성령의 가르쳐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 앞에 와야만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엉뚱한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마시죠 성탄 전야 축제 그때 우리 교회에서 막 축제를 하는데 저쪽 가서 그쪽에서 기웃거리다가 괜히 욕먹지 마시고 일로 오시라니까요 창피당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 하나님의 고륵한 성도는 교회에 와서 왜? 교회에 진리가 있어요 교회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우리가 펼쳐있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서 진리를 만나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별을 쫓아갔던 동방 박사들 결국은 그 별을 다시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갔을 때에 메시아이든 예수 그리소를 만나서 경배하게 되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한 마국간을 향해서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놀라운 빛을 비추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에 비췄을 때 이 동방 박사는 놀라운 행동으로 하죠 마국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를 마치 구원자처럼 섬기잖아요 그 마리아가 마치 대단한 일을 한 물론 대단한 일은 했겠지만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그들의 교리를 보니까요 아기 예수께 기도하는 것보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걸 제가 봤어요 기가 막히죠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마리아에게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아무리 그 마리아가 옆에 있더라도요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헤로시 그 위세가 등등해도 이 동방 박사들은 거기에 시간 허비하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달려가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마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이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자꾸 예언하니까요 전달해 줬던 천사에게 막 경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천사가 왜 나한테 경배하냐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여러분 엉뚱한 곳에 자꾸 무릎 꿇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미아리아 가서 유명한 점집이라고 가서 무릎 꿇으려고 하고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용하다는 점쟁이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제발 자기 들어오면서 관사님 빨리 들어와 이런 말은 하지 말래 재수가 없어진대요 무슨 짓입니까 왜 그런데 가서 엎드려요 세상의 명예의 성공이라는 곳에 자꾸 경배하려고 돈 앞에 가서 경배하려고 하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웰빙이라는 곳에 경배하려고 하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곳에 그 시간에 정뚱한 곳에 가서 박수치고 나무에다 등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결국은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요 황금, 유황, 모략 이 보물 세 가지 드리니까 박사가 세 명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죠 많이들 갔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물을 준비해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를 배웁지 말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본기는 결코 빈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물이 믿음이더라고 가인을 보세요 믿음이 없는 가인은 예물을 드리다가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도요 저주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이유는 그 예물 속에 믿음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벨을 보세요 그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히브리스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한 예물 생활을 또 중요하게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저녁봉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매일 저녁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 믿음과 신앙의 대상은 정확하고 분명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가 돼서 힘들고 바빠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